하나있고 힘이 있으며 마음의 생각과 속셈을 가려낸다. 알렐루야 주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또한 사제의 영과 함께 마르코가 전한 거룩한 복음입니다. 주님 영광 받으소서 그때 요한의 제자들과 바리사이들이 단식하고 있었다. 사람들이 예수님께 와서 요한의 제자들과 바리사이들의 제자들은 단식하는데 선생님의 제자들은 어찌하여 단식하지 않습니까? 하고 물었다.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이르셨다. 혼인잔치 손님들이 신랑과 함께 있는 동안에 단식할 수야 없지 않느냐? 신랑이 함께 있는 동안에는 단식할 수 없다. 그러나 그들이 신랑을 빼앗길 날이 올 것이다. 그때에는 그들도 단식할 것이다. 아무도 새 천 조각을 헌 옷에 대고 깊지 않는다. 그렇게 하면 헌 옷에 기워된 새 헝겊이 그 옷이 당겨 더 심하게 찢어진다. 또한 아무도 새 포도주를 헌 가죽 부대에 담지 않는다. 그렇게 하면 포도주가 부대를 터뜨려 포도주도 부대도 버리게 된다. 새 포도주는 새 부대에 담아야 한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그리스도님 찬미야입니다. 어서서 성령님. 새 포도주는 새 부대에 담아야 한다. 안녕하세요. 원래 월요일은 제가 강론을 안하고 보고매서를 해주죠. 그런데 매일 미사에 또 보고매서를 다 써놨고 해서 강론을 할까 막까 할까 그러다 왔어요. 일단은 우리 일독서 말씀부터 좀 잘 들여다봤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들 우리가 보통 순종하고 싶은 마음이 언제 들까요? 누구한테 순종하고 싶을 때. 언제 드느냐. 사랑하게 되면 순종하고 싶어집니다. 다시 말하면 순종한다는 게 뭐냐면 특히 히브리어 성경에서는 순종하다는 단어는 듣다 라는 단어로 이루어져 있어요. 그러니까 잘 순종한다는 것은 내가 잘 들어준다는 것을 의미해요. 그리고 잘 듣게 되면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그 들은 내용이 우리를 움직이게 되어 있습니다. 예를 들면 여러분들이 사랑이 막 넘쳐날 때 여러분들 자녀가 집에 오자마자 엄마 배고파 이 말 한마디를 했다고 생각해 봅시다. 그러면 시키지도 않아도 배고프다. 엄마 배고파. 그 말이 내 마음속에 들어와서 나를 어떻게 움직일까요? 1번 그냥 물 마시고 잠이나 자 이렇게 얘기한다. 2번 바로 주방으로 가서 내 아이가 좋아하는 거 뭐를 해줄까 고민하면서 음식을 한다. 몇 번이에요? 그렇죠. 이게 사랑하기 때문에 들리고 들리기 때문에 움직이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순종이라는 개념은 성경에서 철저하게 높은 사람의 내가 복종하는 거 이게 순종 개념이 아닌 거예요. 그렇죠? 어떤 사람 밑으로 내가 들어가는 거 이것도 아닌 거예요. 사랑하게 될 때 자연스럽게 내 안에서 나를 움직이게 만드는 힘 사랑의 질서 이게 순종인 거예요. 그러다가 우리 형제님들 자매님들 서로 결혼하기 전에도 서로에게 얼마나 순종을 많이 했습니까? 그런데 또 이렇게 시간이 많이 지난 다음에 어느 날 형제님이 새벽 4시까지 술을 먹고 돌아가지고 여러분들 거실에서 옷도 안 벗고 자고 있다가 일어나가지고 처음으로 하는 말이 여보 속쓰려 죽겠어. 이 말을 했을 때 1번 사랑하는 마음과 함께 주방에 가서 해장국을 끓인다. 2번 대꾸도 안 하던가 속쓰리면 물이나 마시라고 한다. 몇 번이에요? 왜 대답을 안 해요? 왜 이런 일이 벌어지느냐? 사랑하는 마음이 사라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런 관점으로 오늘 일독서 말씀을 이해해야 돼요. 사울이 여러분들 하느님 말 그대로 안 들었잖아요. 그렇죠? 좋은 동물들을 남겨놨어요. 전리품으로. 그리고 그걸 가지고 어떻게 핑계를 대느냐? 길가래서 어르신의 하느님께 이거를 제물로 바치려고 한다고 그렇게 했습니다. 그러니까 굉장히 좋은 명분을 끌어다가 하느님의 말씀을 듣지 않은 이유에 대해서 다시 말하면 하느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은 것에 대해서 핑계를 댑니다. 원래 여러분들 사랑이 없어지면 입에서 핑계가 나와요. 사랑이 가득 차 있으면 핑계는 사라지고 내가 움직여지게 돼 있어요. 원래 그렇거든요. 그러니까 사무엘이 이렇게 말합니다. 주님의 말씀을 듣는 것보다 번제문이나 희생제물을 바치는 것을 주님께서 더 좋아하실 것 같습니까? 진정 말씀을 듣는 것이 제사드리는 것보다 낫고 말씀을 명심하는 것이 순량의 국기름보다 낫습니다. 거역하는 것은 점치는 죄와 같고 고집을 부리는 것은 우상을 섬기는 것과 같습니다. 이렇게 사무엘이 얘기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느님 말씀을 듣는 것이 번제, 희생제, 순량의 국기름 이게 하느님께 제사를 드릴 때 사용되었던 특히 순량의 국기름 같은 경우는 이 제물이 향기로운 제물이 되게 해달라고 내 정성의 표시였거든요. 그리고 번제는 하느님께 모든 것을 다 바치는 것을 번제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그 어떤 것보다도 하느님께 가장 드릴 수 있는 최고의 것이 무엇이냐? 내가 주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내가 마음으로 받아들이는 것. 다시 말하면 하느님 말씀에 순종하고 복종하는 것. 이게 하느님께서 가장 바라신다는 것이죠. 여러분들 한번 보세요. 마음이. 주님의 말씀이 왜 안 들릴까요? 냉정하게 말씀드리면 여러분들 마음 안에 하느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없기 때문입니다. 없기 때문이에요. 하느님의 말씀이 왜 기억나지 않을까요? 냉정하게 말씀드리면 하느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없기 때문입니다. 여러분들의 믿음이 사랑으로 걸어 나갈 수 있게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 사랑하는 마음이 없게 되면 제가 오늘 매일미사 해설에다 써놨지만 언제나 나는 하느님 앞에서 헌옷이 되어 있고 헌가죽부대로 하느님을 만날 뿐입니다. 주님께서 주시는 새로운 은총, 당신 말씀으로 우리들을 인도하는 새로운 길 그게 내 헌옷에 들어오게 되면 이 새 은총이 계속 헌옷인 나를 불편하게 만들어버리는 거예요. 주님께서 나에게 주시는 새로운 구원의 길인 새 포도주가 이 헌가죽부대인 내 안에 들어오게 되면 막 부글부글해서 죽어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해요? 나중에는 가죽부대가 터져버리게 되고 헌옷이 다시 찢어져 버리게 되는 것처럼 왜 그런 일이 벌어져요? 사랑하는 마음이 없으니까 그러니까 하느님이 나를 인도하시는 길이 어떻게 느껴지겠어요? 점점 점점 어렵다고 느껴지게 되고 점점 하기 싫어지게 되고 점점 나의 믿음 때문에 너무 불편하고 그냥 신앙 생활하는 게 왜 이렇게 어려운지 모르겠다고 이렇게 내 입에서 그렇게 불평들이 나올 수밖에 없는 거죠. 마치 사랑을 잃어버린 부부들이 서로 함께 사는 게 너무 힘들어 죽겠다고 얘기하는 것과 같은 거죠. 받아들일 수가 없는 겁니다. 우리들은 바오로 사도의 말씀처럼 여러분들 예수님을 옷 입듯이 입은 사람들이에요. 세례성사를 통해서 그리고 주님께서는 여러분들 구약성경에서 포도주는 구원을 의미합니다. 하느님께서 주시는 구원 그리스도를 옷 입듯이 입고 우리 영혼이 매일매일 주님 말씀을 통해 하느님께서 주시는 새로운 구원을 받아들이면서 주님께서 인도하는 길로 나아가야겠죠. 오늘 복음 전반부도 보면 사람들이 와서 이렇게 말해요. 요한의 제자들과 바리사이들의 제자들은 단식하는데 선생님의 제자들은 어찌하여 단식하지 않습니까? 단식을 왜 하게 되는데요? 사람이 음식을 중단함으로 인해서 내가 생명을 유지하기 위한 그 어떤 노력을 안 해도 내 생명이 유지되고 있다는 것을 체험하게 되는 겁니다. 이 체험을 통해서 뭐를 고백하는 거예요? 내 삶의 주인이 내 자신이 아니라 하느님이라는 것을 고백하는 게 이 단식 안에 담겨져 있는 가장 기본적인 신학적인 의미입니다. 그래서 단식은 주로 회개할 때 단식을 많이 합니다. 왜요? 내가 주인이 아니라 하느님이 주인이십니다. 이거를 깨닫기 위해서 이 생각을 복구하기 위해서 그런데 어떻게 하죠? 이게 하느님을 기억하기 위한 이 거룩한 신앙 생활이 다른 이들을 비난하는 데 쓰이고 있는 겁니다. 왜 그럴까요? 사랑을 잃어버렸기 때문이죠. 그러면 어떻게 해야 사랑할 수 있을까요? 내가 이거 강론 때 몇 번 얘기했어요. 그렇죠? 자주 만나면 사랑하게 돼요. 자주 만나면 자주 만나고 함께 시간을 보내면 자연스럽게 사랑하게 돼 있습니다. 우리 믿음이 진짜 사랑을 다 잃어버린 부부처럼 그냥 의무감에 어쩔 수 없이 그냥 마지 못해서 떠나지 못해서 그래서 하느님 곁에 머물면서 막 뭐라도 요구하면 화내고 짜증내고 못 살겠다고 하면서 그렇게 하면서 살아가는 그런 부부관계처럼 우리가 하느님과 그런 관계를 맺으면서 살아가는 신앙 생활이 아니라 우리들의 사랑이 살아나서 주님께서 인도하시고 하느님께서 가장 기뻐하시는 그 주님의 말씀을 듣고 실천하면서 하느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새로운 은총과 구원인 구원을 내가 잘 받아들여서 내 마음속에 담아내는 새 옷도 새 가죽 부대로써 살아갈 수 있도록 노력해 보셨으면 좋겠어요. 숙제는요. 그런 분들이 있죠 제가 보급말씀 물어봐도 대답도 할 의지조차 없는 분들 분명히 있을 거예요. 그리고 그 말씀 기억하지 않고 살아가는 것을 짜증나 그 말씀을 기억하게 만드는 것을 짜증나는 것으로 생각하거나 쓰잘데기 없는 것으로 생각하거나 가치 없는 것으로 생각하시는 분들 여러분들 여기 이 자리에 그분들 계시면 경고합니다. 헌부대에요. 헌부대 하느님 은총 하나도 받아내지 못해요. 불행한 사람이에요. 갑자기 이렇게 또 열불 터지면 안되니까 그래서 오늘 하루 여러분들 우리 세례성사 때 하느님께서 나에게 입혀주신 새 옷 뭐죠? 그리스도라는 새 옷 나는 예수님을 옷 입듯이 입은 사람이다 라는 것을 기억하면서 하느님이 가장 바라시는 것 당신 말씀을 듣고 그 말씀에 순종하는 것 이거를 오늘 숙제로 잘 해보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오늘 예수님 말씀 딱 한 가지 어떤 말씀이든지 간에 내가 기억하면서 실천해보기 이거를 숙제로 드립니다. 그래서 우리 새 포도주를 잘 담아나 있는 새 부대 그 다음에 새 옷이 되어 하느님께서 인도하시는 이 은총과 구원이 담겨져 있는 신앙생활을 잘 걸어나가는 우리 교우들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새 포도주는 새 부대에 담아야 한다.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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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멘